자, 충전기 아, 맞다 아, 근데 나 화장품을 안 들고 와서 오늘 팩 한 장씩 할까요? 안녕하세요 카드 추천해주세요 카드 추천해주세요 카드 추천해주세요 카드 추천해주세요 파데 뭐가 좋지 이거 심어보는 거 처음 봤어 나 얘 있는데 얘 난 E5인거지 난 글로워만 떠서 왔는데 근데 하늘도 좋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 파데가 비싸네 얼마야? 39,000원 뭐가 28,000원인가요? 로즈 에센스 이거 달라고 해야겠다 알바센스 추천해주는 거 이미 금사건데? 직원의 안내 따라주십시오 저 이거 28,000원짜리 13호예요 로즈로 맞으세요? 네 13호 결제와 쇼핑시 최소 1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쇼핑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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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가 섞는 건데 냄새 좋죠? 응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나 살 때는 그거였어 1 플러스 1 해서 8,000원 얼마 근데 여기는 아닌가보래? 아 너무 이쁜거 많은데? 로운이다 로운 마스크 마스크 이거 하나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나도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 아 캠저님 기다려주시니? 네 어머 귀엽다 핸드크림 2000원 어 저 그거 좋아요 저 그거 좋아요 마주시면 상품이 없으면 말씀해주세요 이거 안달라 붙어요? 안달라 붙어요? 아 저거 토 1 토 1이니까 두 장 살겠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다 전갈 수 있네? 아니 화장 안 해가지고 원래 세운 거 같아 근데 다른 거 같아 뭔가 물건이 좀 달라 근데 여기 가전제품도 파나보다 화장실 안 돼? 응 언니 이거 아니에요? 큐씨와일? 큐씨와일 큐씨와일 맞아 그 브랜드 민한테 응 아 여기가 엄청 할인하는 곳인가? 오 이 장소 좋아 아 아닌데 이거 10초가 못해졌다고 머스텔 살면 돼 그냥 추천이네 추천 이거 진짜 좋아요 지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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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 얘는 안해보는데 핸드크림인가? 응 고 보습 핸드크림 그리고 이거 프라이로 어머 이렇게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어 근데 양 진짜 조금 있다 오 다닐거라 다닐거라 헉 대박 어? 립밤이야 티빈 그건데 아 우와 대박 귀엽다 이거 이거 냄새 볶음화야 딱 그 어피치에 나을 것 같은 느낌 잘 드실까요? 네 쇼핑백 100원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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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J1 적립 도와드릴까요? 네 여기 혜진화용이 있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온iders 결제 중입니다. 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. 난 그거 페이로 해가지고. 페이로 해가지고. 그거 핸드폰 뼈 때릴 거 같은데.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. 스마트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.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. 네. 다시. 또. 또. 또.